서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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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담댁이 큰 눈을 뜨고 서진사가 입을 맞추며 소담댁 입속으로 혀를 집어넣었다. 전에는 하지 않던 짓이다. 저걸이를 벗기고 치마, 속치마에 고쟁이까지 벗기자 소담댁은 몸을 오므리며 서진사는 불을 끄지 않았다. 혀로 소담댁의 귓불 목덜미 겨드랑이 젖꼭지, 배꼭 그 아래로 맹활약을 하자 소담댁의 감창이 처음으로 퍼져나왔다. 석달, 녹달 감창은 끊임없이 터져나왔지만 입덧은 없었다. 3년째 시어머니가 시바지를 구해와 별당에 넣었다. 서진사는 별당에 가지 않았다. 소담댁이 읍소를 해도 웅쩍하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서진사가 집에 오니 소담댁이 보이지 않고 안방 경배 위에 편지 한 통만 덩그러니 남아있었다. 서진사는 읽고 또 읽고 울고 또 울었다. 강산이 변한다는 10년 세월이 흘렀다. 지리산에 목줄을 메고 사는 구례 사람들이 산자락에 한 마을을 이뤘다. 남은 순천 하동 사람들이 오가는 길목이라 조그만 주막 하나가 동구 밖에 자리를 잡았다. 저녁 낮을 담버쯤을 메고 때국물이 흐르는 부루마기를 걸친 초라한 몰골의 선비 한 사람이 주막에 들어섰다. 구옥에서 주모가 행주치마에 젖은 손을 닦으며 어서 오십 선비와 주모는 얼어붙었다. 당신을 찾아 팔도강산을 유람한 지 7년째요. 천지신명이 내 발길을 이리로 보냈구려. 서진사도 흐느끼고 소담댁도 어깨를 들썩였다. 바깥에서 놀던 아이 셋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엄마 왜 울어? 소담댁에 치마를 잡았다. 성렬하던 소담댁이 아이가 셋인데도 서진사는 놀라지 않았다. 10년 전 소담댁이 떠나고 부모님의 간절한 뜻을 외면할 수 없어 시바지와 살아도 재취를 들여놓아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걸 보고 서진사는 원인이 자신이라는 걸 깨달았다. 자신의 병을 고치겠다는 구실로 집을 나와 방랑길에 들어선 것이다. 당신이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 나으리 왜 이리 초췌해지셨소? 내 가슴이 찢어집니다. 바로 그때 바짓가랑이를 노꾼으로 동념엔 수염이 덥수룩한 남정매가 들어왔다. 아이들이 아버지하며 매달렸다. 여보, 이분이 서진사요. 어색한 조우였지만 두 남자는 술잔을 몇 번 부딪히고 나서 십년지기이냥 말문을 텄다. 세 사람은 울고 웃으며 꼬박 밤을 세웠다. 이튿날 아침 잠깐 눈을 붙인 소담댁이 해장국을 끓여 객방으로 갔더니 남편은 술상 옆에 꼬꾸라져 자고 서진사는 없다. 술상 위에 놓인 주머니를 열어보니 금화가 좌르르 쏟아졌다. 열일곱 살 대근이는 큰 덩치에 힘이 좋아 저작거리 왈패들 틈에 끼었다. 왈패란 원래 바탕이 악하고 독해야 하는데 대근이는 싱겁고 물러 터졌다. 왈패 두목은 덩치가 작지만 항상 허리띠에 은장도를 차고 싸움판에서 상대방 허벅지를 칼로 쑤시거나 뒤꿈치 인대를 끊어버리기도 하는 복종이다. 국밥집에서는 두목 이름을 달고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고 주막에서는 술을 맘대로 포마실 수 있는 맛에 대근이는 두목이 시키는 일이면 물뿌라 안 가리고 나쁜 짓을 일삼았다. 두목이 노름판에서 판떤이 바닥나자 대근이를 집으로 보냈다. 상경이 넘은 시간에 잠자는 두목 마누라를 깨워 장롱 속에 돈을 받아서 나오는데 두목 마누라가 묘한 미소를 지으며 전대째 갖다 주고 다시 이리로 와. 알았지? 그날 밤 두목은 노름판에서 골패를 쪄오는데 대근이는 두목 마누라 배 위에서 절구를 지었다. 대근이 총각 이렇게 튼실한 물건은 처음이야. 자주 와. 한 움큼 옆전을 쥐어줬다. 허리춤을 추스르며 두목집을 나올 때 새벽달기 울었다. 대근이가 다시 노름판으로 가서 뒷전에 쪼그리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두목 마누라의 감창이 뒷전을 맴돌았다. 이날 이때껏 올라탔던 들병이 산패기생과는 맛이 전혀 달랐다. 벌써 더 하초가 뽀근해졌다. 고리가 길면 잡히는 법. 어느 날 저녁 패거리들이 주막에서 왁자짓걸 한참 흥이 오를 때 대근이는 살짝 빠져나와 두목 집으로 갔다. 쿵! 두목이 발로 문짝을 찼을 때 대근이는 두목 마누라 배 위에서 얼어붙었다. 다른 왈패들이 대근이의 사지를 잡고 아직도 바짝 치켜선 대근이의 물건을 배떨 위에 놓자 두목이 주먹보다 큰 돌멩이로 대여섯 번 힘껏 내리쳤다. 대근이의 대근은 낭자한 유혈 속에 진리겨져 너덜너덜해지고 대근이의 비명은 하늘을 찢었다. 여섯 달이 흘렀다. 신기하게도 진리겨져 있던 대근이의 물건은 울퉁불퉁하게 암울었는데 그 크기가 어마어마해졌다. 대근이는 제 고향에 살기도 그렇고 해서 포부상을 따라다녔다. 어느 주막집에서 시험을 해보기로 했는데 가끔씩 해욱값 벌이를 하는 주모가 그날 밤 아랫돌이가 찢어져 기절을 했다. 여자는 남자의 큰 것을 좋아한다지만 그것도 정도 문제지 대근이의 시름이 깊어졌다. 온갖 약물을 다 받아들이는 들병이도 대근이한테 동전 몇륙 받았다가 아랫돌이가 비투성이가 되고 2패기생 3패기생도 영락없이 같은 꼴이 됐다. 어떤 때는 상해죄로 동원 앞마당에 끌려가 권장을 맡기도 했다. 약물만 커진 게 아니라 정력도 덩달아 강해졌으니 대근이는 죽을 지경이다. 결혼은 꿈도 못 꿀 일이 되고 국리 국리 끝에 조그만 암자를 찾아가 노스님에게 행자로 받아줄 것을 간청했다. 귀걸이 장대한 젊은 놈이 속세를 등지고 절로 들어오겠다는 것은 말 못할 사연이 있는 법이라 대근이가 모든 걸 털어놓는데 노스님이 들어보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가만히 보니 바탕이 착한 놈이라 삿발을 시키고 승복을 입혔다. 벽이 떨어지고 휴왓장이 깨지고 잡초가 무성하던 남자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헌해졌다. 어린 사미승에게도 깍듯이 대했다. 대근이는 일은 잘했지만 한 달째 반야 신경 열 줄도 외우지 못했다. 어느 날 밤 백일 기도 하러 온 여인과 하녀가 부엌에서 못 가나는 걸 훔쳐보며 용두질 하는 걸 노스님은 못 본 척 했다. 어느 날 노스님은 사미승과 행자 대근이에게 암자를 맡겨두고 공양길에 나섰다. 홀홀 봄이 오는 산천을 휘돌아다니라. 날이 저물어 나루토 주막집에 바랑망태를 풀었다. 커다란 객방에 일곱 객들이 함께 자게 됐다. 소 장수 갓 장수 박물 장수 장돌 뱅이들이 저녁 수저를 놓자 술판이 벌어져 온갖 음단 폐설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노스님은 그들과 어울릴 수 없어 일찌감치 아랫목에 누워 벽을 보고 등졌지만 귀까지 꼭꼭 막을 수는 없었다. 지난 장날 까치고개 양지바른 잔디밭에서 들병이를 만났구먼 이목구비가 또렷한게 입이 어찌나 크던지 이야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터졌다. 하발통 들병이를 처음 만났구먼 크크크 코 옆에 점 하나 있지 그 하발통 하고 해본 사람은 두 번 다시 안 해 음호가 얼마나 넓은지 노스님이 이불을 덮어슨 채 중얼거렸다. 까치고개 코 옆에 점 까치고개 코 옆에 점 온 산이 진달래꽃으로 불타는 화창한 봄날 소백산 암자마당에서 조촐한 홀례식이 열렸다. 신랑은 대근이고 신부는 코 옆에 점 하나 주례는 노스님이고 하객은 사미승뿐이다. 막실댁은 이날 이때껏 한치의 허투러짐도 없는 반듯한 과부다. 시집 온지 일년도 지나지 않아 신랑이 급사해 총상 과부가 됐지만 한눈파는 법없이 시부모를 지극정성으로 모셔 고을 사또로부터 연료상과 효부상을 받아 가문을 빛냈다. 그로그로 시부모도 이승을 하직해 이제 홀몸으로 시댁의 큰 기와집과 백여마직이 문전옥다. 그리고 가문의 명예를 지켜가고 있다. 서른세살 막실댁에게 매파가 여기저기서 혼초를 물고 오지만 막실댁은 발도 들여놓지 못하게 했다. 유시 집성촌이다 보니 앞집 뒷집 모두가 일가 친척들이라 막실댁은 언행을 여간 조심하는 게 아니다. 유시 집성촌에 두문두문 박혀있는 타성들 중 덕순내는 자매보다 가까운 유사촌이다. 덕순내는 친정이 막실댁 친정 이웃동네인데다 죽은 막실댁 신랑 유초시와 덕순내 남편은 불알 친구의 글 친구로 아주 가까웠었다. 무엇보다 두 살 아래 덕순내는 부침 성이 좋아 형님 형님 하며 막실댁을 잘 따랐다. 형님 호박죽 좀 들어보세요. 찰밥이다 무기다 별식만 했다면 덕순내는 싸들고 막실댁에게 달려왔다. 막실댁이 복한 곧불로 드러누웠을 땐 끼니마다 죽을 써주고 배를 꿀물로 삶아 올렸다. 시시때때로 놀러와 복래 우물가에서 주워드는 온갖 소식을 전해주기도 했다. 막실댁도 서를 앞둔 대목장터에서 덕순내 아이들 털조끼를 사주고 포리굴비도 보내줬다. 어느 날 박물장수가 막실댁을 찾았다. 수염이 덥수룩한 박물장수가 박물 고리짝을 내려놓으며 마님이 지난달에 부탁한 두통약을 구해왔습니다. 마침 잘됐네. 아니어도 머리가 좀 아픈 참인데. 유지에 싼 약 하나를 입에 넣고 물을 마셨다. 두통약을 먹은 막실댁이 어지러질해져. 내가 왜 이러지? 스르르 종마루에 누워버렸다. 마님 이 약이 원래 잠이 옵니다요. 덩치 큰 박물장수가 막실댁을 안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그때 쫄랑쫄랑 덕순네가 설기떡을 들고와 안방문을 털컥 열었다가 떡 갱반을 떨어뜨리며 기절할 듯 돌아섰다. 그날 그날 밤 신랑 신랑 박진사와 한바탕 일을 치른 덕순네가 베갯머리 송사로 박진사에게 대낮의 막실댁과 박물장수 털보가 벌거벗고 우물을 나는 걸 얘기했다. 박진사는 크게 놀라며 부인 절대로 입 밖에 내지 마시오. 내가 어디 가서 얘기하겠어요. 그 망측한 일을 보름쯤 지났을 때 덕순네가 막실댁을 찾아왔다. 형님 돈 서른냥만 빌려주세요. 그러게 자네 같은 부잣집도 서른냥이 없을 때가 있네 그려. 그달 금음이 돼도 돈을 갚지 않더니 하루는 덕순네가 막실댁을 찾아와 돈 갚을 생각은 않고 한다는 말이 형님 나이가 이제 서른세 살 한창 밝힐 나이니 그럴 수 있죠 뭐. 생긋이 웃더니 얘기를 이어갔다. 우리네 장사미사야 간부를 불러들였다가 들통이 나도 집에서 쫓겨나기밖에 더 하겠어요. 하지만 형님은 다릅니다. 사또로부터 연려상 효부상도 받아 가문을 빛냈으니 하며 막실댁을 따니 쳐다보더니 형님 제 입이 무겁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덕순네는 말을 마치자 발딱 일어나 치마자락을 날리며 나가버렸다. 막실댁은 짐작이 갔다. 그날 비몽사몽단에 박물장수에게 헙탈을 당할 때 덕순네가 왔고 발설하지 않겠다며 협박을 하는 것이다. 포목점에서 사동이 찾아와 덕순네가 마님께 비단값을 받으라 합디다요. 해보 두말없이 비단값을 줬다. 푸죽간에서도 금은빵에서도 한약빵에서도 찾아왔다. 한 번은 덕순네가 찾아와 보증을 서달래서 도장을 지고 줬다가 천량을 물어줬다. 봄이 왔다. 동원 대문 앞 굵은산 수유나무의 빛노란꽃이 오가는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데 한 여인이 밧줄을 걸어 목을 매려는 걸 마침 행차하던 사또가 발견했다. 유시 가문에서 연료상과 효부상을 받은 막실댁이라는 걸 알고 사또는 정중히 대했다. 막실댁은 모든 걸 사실대로 털어놨다. 두통약을 먹고 정신이 혼미해져 박물장수로부터 겁탈을 당한 일부터 친자매 이상이던 덕순내로부터 협박을 당한 일까지 덕순내 뇌가 잡혀왔다. 이때까지 막실댁을 협박하여 뜯어낸 돈이 얼마인고 사또가 묻자 덕순내가 벌벌 떨며 3200냥 쯤 됩니다. 사또가 막실댁을 보고 그만큼 뜯긴 게 맞는가 그러자 막실댁이 눈물을 흘리며 삼천이 아니라 36240냥 입니다. 여기 모두 적어놨습니다. 깜짝 놀란 건 덕순내다. 아닙니다. 사또나으리 덕순내 뇌가 손을 가로저으며 울부짖자 사또가 여봐라 저 연놈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덕순내 뇌에는 권장 스무대 식을 맡고 이실 직고를 했다. 막실댁은 직과 전답을 벌써 팔아치웠고 덕순내 재산을 뭉땅 털어 멀리 떠나버렸다. 첩첩산중 청석골 외딴 노화집 저녁 연기 모락모락 피어올라 골짜기로 파르스름하게 깔릴 때 젊은 심 많이 봉추가 들어왔다. 가장 반기는 건 이집 달 달래다. 우라버니 오늘 심 봤어? 심은 못 봤어도 백년 묵은 하수어도 캐고 달래 주려고 계암도 따고 산달기도 듬뿍 땄네. 부엌에서 달래 어미도 나오고 안방문을 열고 헛기침을 뱉으며 달래 아버지도 얼굴을 내밀었다. 18살 봉추는 이집 데릴 사위고 14살 달래는 두에 만지나 16이 되면 홀례를 올리고 봉추와 가시보시가 될 참이다. 조실부모하고 한약재상에서 시동으로 일하며 목숨을 이어가던 어린 봉추는 심마니를 따라 칠팔년 산을 타다가 사부가 죽고 나자 혼자 산을 타왔다. 소나기가 쏟아질 때나 삼캐는데 혼이 팔려 날 저무는 것도 모를 때 봉추는 달래네 집에서 하룩 밤식 자고 갔다. 화전 밭대기에 매달린 달래네는 달래가 온기가 차 멀리 시집 보낼 생각을 하면 앞이 캄캄하던 차에 봉추를 눈여겨보게 됐다. 귀걸이 장대하고 심성이 착한데다 부모마저 없으니 대릴사위로서는 안성맞춤인 것이다. 봉추도 한창 피어나는 달래가 보고 싶어 일부러 날이 저물었다며 달래네 집을 찾던 차에 달래 아버지가 넌지시 떠보자 못 이기는 척 큰절을 올렸다. 부모 부모 정을 모르고 자란 봉추는 달래 부모를 친부모처럼 극진히 모셨다. 봉추를 괴롭히는 것은 세월뿐이다. 빨리 달래가 열여섯 살이 되어 홀례를 올려야 하는데 이놈의 세월은 염을 씹으며 가는 황소 얼음이다. 온 산이 불깨 타는 봄날 달래가 봉추를 따라 산에 갔다가 일부러 발목을 띄었다고 주저앉으면 봉추는 그 넓은 등짝의 달래를 얻고 두 손으로 달래 엉덩이를 받쳐주었다. 여름에 봉추가 계곡물에서 멱을 감다가 달래를 부르면 홍당무가 된 달래가 등물을 퍼부었고 내가 등 밀어줄까? 봉추가 말하면 싫어 싫어 하며 또 물을 퍼부었다. 달래네 집에서 산봉울이 하나를 넘고 계곡을 건너면 장복사가 있다. 달래네 대릴사위가 되기 전에 봉추는 산을 헤매다 가끔씩 장복사 신세를 졌는데 조실 허탄스님이 봉추를 귀여워해 그 방에서 함께 자권했다. 어느 날 허탄스님이 몸져 누웠다는 소식을 듣고 봉추가 찾아뵙다. 스님은 힘겹게 일어나 벽에 기대어 앉더니 앙상한 손으로 봉추의 손을 잡고 슬픈 표정으로 무겁게 입을 열었다. 봉추야 이 당부를 내게 하지 않을 수 없는 내가 한없이 괴롭다. 내가 달래네 대릴사위로 들어간 것도 내가 달래 애비에게 청을 넣어서 그렇게 됐다. 그런데 그런데 큰 한숨을 쉬더니 말을 이어 이어 갔다. 육갑을 짚어보고 사주팔자의 주역을 봐도 너하고 달래하고는 합칠 수가 없다. 순리를 어기면 달래는 유곡자를 안고 한평생 눈물로 땅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 비틀거리며 달래네 집으로 돌아온 봉추는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울고 또 울다가 달래를 꼭 껴안아 보고 그 집을 떠났다. 그 이후 봉추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강산이 두 번이나 변한다는 20년의 세월이 흘렀다. 40줄에 접어든 남정내가 망태기를 메고 풍기장터를 헤매다가 한 안암매를 보고 얼어붙었다. 다 다 달래 달래야 오라버니 국밥집에 마주앉은 봉추와 달래는 두 손을 잡고 하염없이 울기만 했다. 봉추는 몇 년 전에 호라비가 되었고 달래는 16세 시집가서 이듬해 총상과부가 돼 유봉료를 뒀다. 봉추가 허탄스님의 말이 생각나 무릎을 쳤다. 그렇게 그리워하던 두 사람은 호라비와 과부가 되어 한 많은 세월을 탓하며 두 번 다시 헤어지지 말자고 손을 꼭 잡았다. 봉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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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래는 집에서 나와 먼 단양의 털을 잡고 소백산을 훑으며 지금껏 심만이 생활을 하고 있고 아들 하나는 보부상이 되어 팔도 강산을 떠돌고 있다. 청상과부가 돼 시집을 나온 달래는 풍기의 고모가 운영하는 포목점에서 일하다가 바느질 솜씨가 좋아 집에서 바느질만 하고 있고 관연한 딸은 포목점에서 일하고 있다. 봉추와 달래는 꽃피고 새우는 춘삼월에 홀례를 올리기로 했다. 들뜬 봉추는 단양 초가집을 팔고 풍기에 반듯한 기와집을 새로 사서 도배도 하고 여기저기 손을 받다. 봉추의 아들이 연락이 닿아 제 아비를 찾아왔다. 봉추가 아들에게 기와집을 새로 산 연유와 바로 다음 달인 춘삼월에 홀례를 올리겠다는 얘기를 했더니 아들이 뛸 듯이 기뻐하면서 자신도 정해놓은 색시감이 있다며 4월에 홀례를 올리겠다는 것이다. 봉추 부자 달래 모녀가 상견례 자리를 마련했다. 그 자리에서 봉추와 달래는 기절을 했다. 봉추 아들의 색시감이 바로 달래 딸인 것이다. 그 둘은 벌써 물레방압관을 들락날락한 사이였다. 달래 딸이 헛구역질 까지 하기 시작했다. 방법은 하나 봉추와 달래는 사번지간이 되는 수밖에 없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잠시 광고 한번 보시고 다음 얘기 계속 하겠습니다. 성균관으로 가려고 포포를 입는 직강 한덕불을 도와 새신부 조시부인이 허리띠를 메워주는데 쾅쾅 밖에서 대문 걷어차는 소리가 들렸다. 못하는 작당질이냐 한덕불가 쩌롱쩌롱한 목소리로 고함을 치자 더 큰 목소리가 대문 쪽에서 터져나왔다. 어명이다. 한덕불은 오라취를 받으라.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다. 한덕불은 그날로 사약을 받고 황천에 일했고 한덕불의 아버지는 귀양길에 올랐다. 시어머니는 헛간에서 목을 맺고 노비들은 꿀끌이 흩어졌다. 녹시나간 새 신부는 죽음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두 넓은 집에 혼자 남게 됐다. 헛간에 초롱불을 켜 대롱대롱 매달린 시어머니 시신을 내려놓고 눈을 감겨 거적을 덮었다. 시어머니 옆에 자신도 눕기로 작정하고 은장도를 꺼내는데 누군가 조씨 부인의 손목을 잡고 은장도를 빼앗았다. 뒤돌아볼 겨를도 없이 무언가 그녀를 덮었다. 자루 속에 들어간 그녀는 모든 걸 체념했다. 얼마 동안 갔는지 가늠하지도 못할 즈음 마침내 어느 방에 다다라 자루에서 벗어났다. 방은 따뜻했고 병풍 앞에 포료가 가지런히 놓인 걸 보니 사대부 집안 사랑방 쯤 됐다. 정자관을 쓰고 비단 마고잔을 입은 혼실한 장년의 남정래가 호끼침을 하며 들어왔다. 내 몸에 손을 대면 혀를 깨물어 자결할 거요. 하자 그 남자는 안심하시지요. 조씨 부인을 살리려고 수화의 사람들을 보냈소이다. 하지만 조씨 부인은 여정이 들고 온 잣죽에 수저도 되지 않았다. 어떻게 죽을까 생각만 하고 있던 조씨 부인이 밥상을 들고 온 여정과 말문을 텄다. 그 애는 김연연 새신랑 한덕분은 살인파였고 이 집 주인 정택은 훈구파라는 걸 알았다. 정택이 성경관 대사성으로 있을 때 한덕분은 그를 상관으로 모셨다. 정택은 훈구파였지만 현직에서 물러난 상태였고 칼춤을 추며 살인파에 목을 칠 위인이 아니었다. 부인은 십여 년 전에 병사하고 딸 셋은 모두 출가시키고 이때껏 혼자 살아온 40대 중반에 점잖은 선비였다. 조씨 부인이 지아비의 시신이나 수습하고 목숨을 끊으려는데 하루는 정택이 수화를 시켜 한덕분의 시신을 수습해 한신의 선산에 감유를 썼소이다. 아직까지 부인이 나서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 며칠 후 조씨 부인의 몸과 마음에 천지개벽이 일어났다. 바로 뒷산에서 뻐꾸기가 울던 날이었다. 뻐꾸 뻐꾸 초여름 싱그러운 녹음 속에서 청아하게 울려 나오는 뻐꾸기 소리를 듣고 조씨 부인은 목간을 하고 머리를 빗고 한여가 갖다준 새옷으로 갈아입고 여정에게 말했다. 오늘 밤 나으리를 드시라 해라. 그날 밤 조씨 부인은 정택을 받아들였다. 치아비로 닦듯이 섬겼다. 얼굴에 수심이 사라지고 해맑은 미소가 감돌았다. 정택도 조씨 부인을 끔찍이 아꼈다. 조씨 부인이 보쌈당에 와서 재치가 됐다는 걸 철저하게 비밀에 붙였다. 심지어 조씨 부인의 친정에도 알리지 않았다. 조씨 부인의 배가 불러오더니 엄동설 안에 달덩이 같은 고추 달린 놈을 낳았다. 딸 셋을 출가시키고 아들이 없던 나으리는 크게 기뻐했고 산모 조씨 부인은 눈물을 흘렸다. 조씨 부인은 대문박 출입을 하지 않지만 집안이 넓어 철 따라 봄이면 매화, 여름이면 연꽃, 가을이면 국화꽃으로 세월 가는 줄을 몰랐다. 2년 반 후에 조씨 부인은 또 아들을 낳았다. 정택의 입이 찢어졌다. 추나, 추동이 돌고 돌아 마다들 영각이 다섯 살이 돼 서당에 가니 훈장님이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일취월장이다. 영각이 일곱 살이 되던 해 어느 날 정택이 조용히 조씨 부인 손을 잡고 말했다. 부인, 며칠 전에 한덕부 아버님이 귀양에서 풀려났어. 가마를 준비해 놓았으니 날이 어두워지면 떠나시오. 아참 영각이도 데려가시오. 조씨 부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가마 속에서 영각이 물었다. 어머니, 가마에 오르기 전에 아버님이 저를 꼭 껴안고 눈물을 떨구시더라고요. 7년 만에 돌아온 집에 불이 환하게 켜졌다. 초췌해졌지만 활짝 웃으며 시아버지가 영각을 끌어안았다. 내 새끼, 내 새끼. 넓은 이마와 튀어나온 집 꼭지. 짧은 인중 그래, 그래. 일곱 살 영각이는 처음 보는 할아버지 품에 안겨 어쩔 줄을 몰라했다. 조씨 부인이 영각이에게 귓속말을 했다. 너의 이름은 정영각이 아니라 한영각이다. 뻐꾸기 울던 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 죽으려고 했던 조씨 부인이 정택의 품에 안겼을까. 한덕부가 오랏줄에 묶여 죽임을 당하기 바로 전날 밤 조씨 부인은 운후에 정을 안웠다. 포쌈을 당한 지 보름 동안 남편 남편 시신 수습할 국리로 제 목숨 끊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서답에 피가 보이지 않았다. 달거리가 끊어졌다는 것은 남편 한덕부와의 마지막 교합에서 임신이 됐다는 얘기다. 3대 덕자 한신의 대를 이을 자시 바로 그날 뻐꾸기 소리를 듣다. 당란이 생각났다. 잘 키워 서당에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정택에게 탕란을 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날 밤 부랴부랴 정택에게 몸을 맡겼다. 영각이를 낳아 기르면서 정택이 제 자식이라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가마를 탈 때 알았다. 정택은 영각이 한덕부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사흘 후 가마가 밤길을 걸어 정택 내 집에 닿았다. 가슴 졸이던 정택이 손수 가마 문을 열고 조씨 부인의 손을 잡았다. 혼자 였다. 산첩첩 골첩첩 청성꼬래 젊은이 하나가 들어와 여기저기 흙을 파보다가 무릎을 쳤다. 양지발은 산자락에 초막을 지어 제 한몸 눕히더니 막살을 짓고 물레를 들여넣고 가마를 앉혔다. 이른 봄에 시작한 공사가 만산이 홍엽으로 물들 때 마감됐다. 귀엄끼엄 다섯집이 사는 청성꼬래 외지 젊은이가 들어와 초막을 지을 때부터 토박이 화전민들이 기웃기웃 구경하더니 흙을 빚어 물레를 돌리고 가마에 부를 때 보자기를 구워내자 신기한 구경꼬리에 온종일 떠날 줄을 몰랐다. 그 중에는 열두 살 먹은 여자애가 코올리게 남동생을 얻고와 아침부터 저녁 나절까지 가마에 붙어 살았다. 노인들은 이제 그 구경꼬리도 시들해져 발길이 뜸한데 한결같이 하루도 빠짐없이 찾아오는 건 어린 동생을 얻고 오는 여자애였다. 내 이름이 뭐고? 내 이름은 홍매고 내 동생은 홍택이에요. 그런데 오빠 이름은 뭐예요? 나는 용래야. 민용래. 도공용래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오빠 소리가 들어보니 이상하기도 하고 흐뭇하기도 하다. 용래와 홍매는 말동무가 되면서 점점 친해졌다. 홍매의 처지는 딱하기 그지 없었다. 원래 홍매내도 청송골 다른 집처럼 화전민이었다. 두 회전 홍매 어머니가 십년 터울로 고추 달린 홍팩을 나와 홍매 아버지 입이 찢어졌지만 홍매 어머니는 산후덕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장례를 치르는 둥 마는 둥 홍매 아버지는 갓난아기 홍팩을 포대기에 쌓아앉고 십리나 떨어진 아랫동네로 젖떡량 다니는 게 하루일이 됐다. 두 회 만에 홍택이 젖을 떼고 밥을 먹자 술로 세월을 보내며 금실 좋던 마누라를 그리워하다가 보무상이 돼 1년이면 한두 차례 집에 들르곤 한다. 도자기 빚는 날이 아니면 용래는 온산을 해짓고 다녔다. 하루는 송이버섯도 따고 머루 달에도 한망태 따서 돌아오니 해가 졌다. 그걸 싸들고 초롱불빛 따라 홍매네 집으로 갔더니 싸늘한 냉방 관솔불 아래서 남매가 누룽지를 먹고 있었다. 겨울은 한발 한발 다가오는데 홍매네 집 초마 밑엔 장작도 몇 터막 남지 않았다. 늦가을이면 집에 돌아와 겨울나기 준비를 해놓고 떠나던 홍매 아버지는 그 해는 오지도 않고 소식도 없었다. 며칠 후 홍매 남매는 용래네 집으로 거처를 옮겼다. 용래는 한여름에만 초막집에서 지내고 봄 가을 겨울은 가마에 기대어 달아낸 뜨끈뜨끈한 방이 거처다. 홍매 와 홍택은 너무 좋아했다. 용래는 가끔씩 꽁도 잡아오고 산토끼도 잡아와 셋이서 고기잔치를 벌였다. 삼남매처럼 오선도선 살아가는 이 집의 세월이 끼어들었다. 3년이 흐르자 홍매가 열다섯이 되고 용래는 스물한 살이 됐다. 홍매 얼굴은 코처럼 피어오르고 치마 끈을 바짝 조여도 가슴은 부풀고 엉덩이는 섰고 골짜기는 깊어졌다. 용래가 흑벽돌을 찌고 방을 하나 더 달아내 남방을 쓰자 홍매의 얼굴에 실망의 빛이 영역했다. 용래의 총성 백자가 이름을 얻기 시작했다. 아쉬운 것은 백자의 문양이 전혀 없는 것이다. 용래가 가마로 들어가기 전 백자의 철화로 매화 가지를 그리고 진사로 붉은 매화를 그렸지만 천지신명은 용래에게 모든 재주를 다 주지는 않았다. 그림을 그려도 마음에 차지 않아 초벌 구이도 하기 전에 깨뜨려 버렸다. 어느날 산속을 헤매다 돌아왔는데 깨뜨린 도자기 반쪽에 그려진 매화 그림이 용래의 눈을 사로잡았다. 홍매가 그린 용래는 홍매를 얼싸 안았다. 홍매도 용래의 허리를 깍짓 꼈다. 용래는 도자기를 메고 삼십리 박 저작거리 소화상 골동품상 까지 갈 필요가 없어졌다. 그들이 청송걸로 찾아왔다. 장터에서 보리 한 자루를 사서 메고 오는 일도 없어졌다. 살장수가 황서 등에 쌀가마를 싣고 올라왔다. 봄비가 주룩주룩 오는 날 밤 이웃 황시 댁에서 닭볶음탕에 좁쌀수를 얻어 마시고 돌아와 젖은 옷을 벗어 던지고 이물 속으로 들어갔던 용래가 깜짝 놀라 튀어나왔다. 홍매가 속치마 하나만 걸치고 누워 있었던 것이다. 며칠 후 동매 사람만 모인 가운데 따뜻한 홀례식이 치러졌다. 홍매는 열여섯 살 용래는 스물두 살 신랑 신부는 그렇게 기쁜 날 눈물만 흘렸다. 용래의 눈물 속엔 망감이 교차했다. 조실부모하고 어린 거지가 돼 겨울에 얼어죽지 않으려고 도자기 가마에 기대어 장계 인연이 돼 도공 밑에서 물레를 돌리며 살아온 일이 꿈처럼 떠올랐다. 홀례식을 올리고 사흘 만에 홍매 아버지가 초췌한 모습으로 돌아왔다. 다리를 다쳐 어느 주막에 몇 년 동안 마당 새로 있다가 절뚝거리지만 걸을 수 있어 집으로 돌아온 것이다. 또 한 번 복례 잔치를 했다. 용래가 복례의 수건이던 다리를 놓았다. 장마 때만 되면 떠내려가버리는 진검다리를 뜯어내고 석공두를 불러 돌다리를 놓았다. 용매가 빚고 홍매가 그린 청송홍 매백자는 궁궐까지 들어갔다. 여섯 살이 된 홍택은 물레를 돌리기 시작했다. 수월댁은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닥실댁 바로 옆집에 살고 있다. 수월댁은 과부여 닥실댁은 번듯한 양반 박진사의 안방만 입니다. 수월댁과 닥실댁은 서른셋 동갑에 두 집 모두 곳간이 넉넉해 살림 걱정을 안 하니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만나 입을 놀리는 게 일이다. 두 사람의 장단이 딱딱 맞는 것은 남 흉복이다. 오초신의 둘째 딸이 보따리를 싸들고 친정으로 왔다지 뭐야 글쎄 벌써 몇 번째야 작년에도 한 달이나 머물다 갔지 신랑이 첩을 정해서 온 게 아니고 행실인 아빠 시어미한테 쫓겨났대 이럴 때 수월댁과 닥실댁은 둘도 없는 이웃 사천이다. 그러나 남의 흉 빼고는 말 속에 가시가 들었다. 은근히 상대방을 깎아내릴 때는 원수 지간이다. 입놀림의 목적 자체가 상대방 오장육부를 기집는 것이다. 둘이서 잔치집에 가는 길에 수월댁 수월댁 비단치마 새로 사입은 모양이네. 색깔이 저고리와 맞지 않아. 수월댁한테 어울리지 않는다. 닥실댁에 성공해. 수월댁에 반격도 만만치 않다. 맞아. 내게 어울리지 않아. 몇 번 입다가 걸레로 하던가. 허구한 날 같은 옷 단벌 부인인 바로 옆집 여자에게 그냥 줘버리던가. 둘 다 속이 부글부글 끓지만 밖으로 내색하지 않는다. 속으로는 전혀 망하는 꼴 언제 보지? 하면서도 표정은 미소를 짓는다. 동네 사람들도 두 사람이 둘도 없이 친한 사이인 줄 알지 속으로는 원수 지간이란 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미워하면서도 하루도 안 만나면 좀미 수셔 못 견딘다. 두 집을 가르는 담 사이엔 정문까지 달아뒀다. 어느 날 닥실댁이 수월댁 부활을 도둑이 시작했다. 어제는 글쎄 마루에 앉아 봄볕을 쬐고 있는데 박물장수가 왔지 뭔가 나한테 권하는 게 뭔고 하니 목신이야 목신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었는지 최고조로 발기했을 때 나타나는 울퉁불퉁한 힘줄까지 양각을 해놓았지 뭐야. 과부를 약올리려고 작심한 닥실댁이 얘기를 이어갔다. 그뿐 아니라 굴피로 만들어서 촉감까지 약물을 쏙 뺐어? 닥실댁이 힐금 수월댁 얼굴을 쳐다보자 양벌이 홍조를 띄었다. 그 굴피 목신을 글쎄 마지막 공정으로 밀람녹 녹인 냄비에 넣고 반나절을 끓였다나 거무튀튀한 때까라며 몸집 또한 우람하기 그지없지 뭔가? 닥실댁이 수월댁을 보며 생긋이 웃었다. 그런데 말이야 목신을 아무리 잘 만든 들 진짜만 하겠어. 나는 필요 없다 했지. 옆집 과부한테 가보라며 쪽문을 열어줬지. 수월댁도 그걸 봤어? 수월댁이 휘식 호숨을 쳤다. 보지도 않았어. 목신이 목신이 겠지 뭐. 하려면 진짜로 하지. 그깟 걸로 장난을 쳐? 닥실댁이 수월댁을 많이 쳐다봤다. 진짜 있어? 수월댁은 대답도 하지 않고 딴청을 부렸다. 박진사는 성능이 좋아? 말도 마. 하룻밤도 그냥 재우지 않는다니까. 어휴. 지긋지긋해. 우리 신랑 누가 좀 데려가지 않나? 수월댁이 닥실댁 오장 육부를 뒤집을 찹니다. 내 신랑 박진사 어른 대단하다. 너희는 한 번도 불을 켜놓고 아는 법은 없지? 닥실댁은 무슨 둥딴지 같은 소리냐는 듯 대답했다. 매일 밤이 화촉신방이야. 내 얼굴을 보고도 약물이 죽지 않고 빳빳하다면 대단한 남자다. 수월댁이 노골적으로 한 방 먹였다. 사실 미모로 보면 과부 수월댁이 한 수위다. 울컥 치오르는 화를 억지로 참고 닥실댁이 배시시 웃었다. 우리 박진사 눈에는 제 마누라가 양귀비래. 이날 이때껏 그 흔한 첩살림 한 번 차린 적이 없다고. 수월댁 얼굴에 알듯 모를 듯 살짝 미소가 스쳤다. 우리 신랑 저녁밥 지으러 갈란다. 에이그 불쌍한 것. 기나긴 밤 독수 공방 한숨에 방구들이 꺼질라. 박실댁이 방을 나와 쪼르르 앞마당을 돌아 쪽문을 열고 제 집으로 갔다. 혼자서 식은 밥으로 저녁을 때우고 안방에 퍼질러 앉은 박실댁은 한숨이 절로 난다. 수월댁 부하를 채우려고 하루도 빠짐없이 박진사 품에 안긴다 했지만 진짜로 안겨본 지는 보름도 넘었다. 박진사는 만날 바쁘다. 이경이 돼서야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온 남편 박진사가 사랑방에서 의관을 벗을 때 머리에 동백기름을 바르고 남색 저고리 분홍치마를 차려입은 닭실댁이 식혜 한 그릇을 받쳐 들고 사랑방으로 들어갔다. 부인 아직 안 잤어? 나울이 요즘 무척 바쁘신 것 같습니다. 바로 그때다. 대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더니 관하의 사동이 고함을 질렀다. 사또 나울이 께서 들러 하십니다. 또 무슨 일이? 박진사는 투덜거리며 의관을 챙겨 황급히 나갔다. 새끼를 풍기던 닭실댁은 안방으로 돌아가 훌러덩 옷을 벗어 휙 집어던졌다. 또 그놈의 사또! 대문 밖으로 나간 박진사는 말없이 사동 조개 주머니에 삼십전을 넣어줬다. 사동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자 박진사는 사방을 두리봉거리더니 옆집 대문 속으로 바람처럼 들어갔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잠시 광고 한번 보시고 다음 얘기 계속 하겠습니다. 마천지는 천석을 추수하는 끝없는 틀판만 가진 것이 아니라 저작거리의 요소요소마다 점포를 가지고 새를 거둬들이는 게 곶간의 나락더미보다 많은 회령 최고의 부자다. 마첨지가 가장 원통한 건 슬아의 딸 하나뿐 이라는 것이다. 첩을 수없이 얻고 시바지도 들여놓았지만 백약이 무효. 마첨지는 마침내 대릴사위를 얻어 아들을 삼겠다고 작정했다. 서당을 찾아가 훈장님에게 부탁을 했다. 훈장이 추천한 대릴사윗감은 고백허다. 19살 고백허는 제주 있는 양반 집안의 둘째 아들로 집안이 망해서 서당 다닐 형편도 못돼 책을 불사르고 저작거리에 얼쩡거리며 파라코로 살고 있었다. 마첨지가 저작거리에 가서 고백허를 직접 만났다. 우람한 덩치에 이목구비가 시원시원하게 생긴 고백허를 보고 마첨지는 흡족해 했다. 훈장의 주선으로 고백허와 마첨지의 무남동료 녹주는 회령 고울이 떠들썩하게 혼례를 올렸다. 녹주는 새 신랑이 마음에 쏙 들었다. 멀쩡한 허우떼에 머리도 좋다니 금상첨화 고백허도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허벅지를 꼬집었다. 세살 연상의 새색시인은 살짝 공부에 볼품이 없지만 그게 문젠가 첫날 밤부터 고백허는 녹주를 녹초로 만들었다. 고백허는 알고 있었다. 마첨지가 원하는 것과 새색시 녹주가 원하는 것을 마첨지는 고백허가 공부를 다시 시작해 급제하기를 원했고 새색시 녹주는 자나깨나 고백호 품에 안기기를 원했다. 고백호는 서당에 나가 훈장의 특별지도로 공부를 다시 시작했다. 그러나 예전에 공부하던 때와는 달리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새색시 비율을 맞추느라 희생들한테 배운 방사기술을 써먹는 일들이 머릿속에 꽉 차서 글공부가 들어갈 틈이 없었다. 새색시 녹주에게 남자는 새신랑 고백호가 처음이 아니다. 동네 건달과도 놀아봤고 옆집 머슴이나 자기 집 집사하고도 일을 치러봤지만 허우대에서도 물건의 크기에서도 방사기술에서도 고백호는 월등했다. 고백호가 과거를 보러가기 전날 밤에도 새색시에게 얼마나 시달렸는지 나기 등에 오를 때 다리가 휘청거려 넘어질 뻔했다. 낙방하고 몇 달 있다 치른 알성시도 낙방했다. 낙방이 거듭될수록 이를 꽉 깨물어야 되는데 신부만 꽉 껴안았다. 무남동료 녹주에 최근에 마첨지는 돈 괴짝을 싣고 평양 감사 찾아가기를 몇 차례 마침내 고백호는 옆 고울 무산 사또로 발령 받았다. 고백호는 살판이 났다. 구매 그리던 사또가 된 것보다는 집안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게 더 신났다. 또 하나 고백호를 들뜨게 한 것은 슬슬 바람피울 기회다. 무산의 파리떼들이 신간 사또 주위에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마음에 드는 사람은 홍진사였다. 주색잡기에 능하고 사또의 가려운 것을 봉개처럼 안아차렸다. 홍진사는 이방을 하인 부리듯 했다. 이방을 시켜 돈을 긁어모으고 무산 특산물을 챙겨 바리바리 무산령을 넘어 회령의 마첨지에게 보냈다. 멀리 멀리 떨어진 장인이지만 확실한 차단막을 쳐놓았다. 홍진사가 뜻한 반은 사또의 장인을 안심시키는 것보다는 기실 사또 부인에게 점수를 따는 일이다. 사또 부인 녹주를 보면 형수님이며 불렀다. 하루는 이방이 평양 감사로 붙어온 서차를 들고 새벽에 사또의 내실로 들어왔다. 벌거벗은 상체를 일으켜 세워 서차를 읽어본 사또는 오만상을 지었다. 속치마만 입고 사또를 껴안고 있던 녹주가 무슨 일이요? 초나흘까지 평양으로 오라는 정갈이요. 질폰하게 일을 치러 몸과 마음이 나긋나긋한 녹주가 서둘러야 된다며 보름 동안 출장에 갈아입을 옷 보따리를 챙겼다. 관내 시찰차 사나흘 동원을 비운 일은 있지만 보름 출장은 처음이다. 사또가 말을 타기 전에 녹주의 손을 잡고 애틋한 눈빛을 보냈다. 부인 다녀오리다. 몸 조심하시고 잘 다녀오십시오. 걱정스런 표정을 짓는 녹주의 두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다. 마부가 말고삐를 잡고 동원을 떠났다. 두어 식경 말을 몰아 즉석령 꼭대기에 다다르자 솔바 속에서 말을 탄 홍진사와 새파란 기생 둘이 나타났다. 평복으로 갈아입은 사또는 엽전을 듬뿍 쥐어주며 마부를 돌려보냈다. 어린 기생 하나씩 끌어안고 말해오는 사또와 홍진사는 엽고을 에라 논천으로 향했다. 진달래가 온산을 덮은 화창한 봄날. 말 두필에 네 사람을 태운 일행은 까르르 티득거리며 고개를 넘었다. 그날 밤 동원의 녹주는 한바탕 이를 치른 후 발가 벗은 채 이방의 넓은 품에 안겨 또다시 약물을 만지작거렸다. 마님 사또 나을이 어디 간 줄 아세요? 녹주가 빳빳해진 이방의 약물을 힘껏 쥐며 어린 기생 옥문에 방아찍고 있겠지 뭐. 임초시가 오데인 잔치집에 갔다가 어두고둑 해질려게 외설 고개를 넘고 있었다. 원래 왕래하는 사람이 가뭄에 콩 나듯이 드문데 땅거미까지 지니 정막 강산에 바람소리 새소리 뿐이다. 그때 사람 살려 여인의 자지러진 비명이 솔밭에서 찢어졌다. 임초시가 걸음을 멈추고 비명이 난 곳으로 숲을 해치고 접근해 보니 젊은이 둘이서 한 여인을 잡고 있었다. 임초시는 나무 뒤로 몸을 숨겼다. 여인은 나이를 제법 먹어 40줄에 접어든 듯한데 젊은 두 녀석이 그녀를 겁탈하려고 달려든 것이다. 야 이놈들하고 고함 한마디만 지르면 젊은 놈들은 도망을 칠 텐데 임초시 입에서 고함은 안 나오고 침만 질질 흘러 수염을 파고 내렸다. 속치마도 벗겨내려진 여인이 발버둥을 쳤다. 고쟁이를 벗겨내리자 입이 틀어막힌 여인은 우욱 소리밖에 못 내며 사지를 뒤틀었다. 힘을 건 엉덩이가 드러나자 한 녀석이 철석철석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치며 나는 고수요 방댕이 장단에 맞추어 한국조 뽑아보드라고 그들은 킬킬 웃었다. 목을 빼서 자세히 보니 그 여인은 잔치집에서 창을 뽑던 소리꾼이었다. 임초시는 살금살금 자리를 옮겼다. 너덕걸음 옮긴 자리에서 보니 소리꾼 여인의 나신이 그대로 보였다. 임초시 가슴속은 갈등으로 뒤엉겼다. 소리꾼 여인을 살려줘야 하느냐 이 좋은 볼거리를 계속 구경해야 하느냐 한 녀석이 그녀의 가랑이를 벌리고 시커먼 약물을 꺼냈다. 임초시의 숨이 가빠졌다. 소리꾼 여인 배 위에서 용트림을 하던 녀석이 부들부들 떨며 쓰러지고 나자 다른 녀석이 죽은 듯이 누워있는 여인의 배 위로 기어 올라갔다. 임초시도 나무를 잡고 부르르 떨었다. 두 녀석이 이를 지른 후 바람처럼 사라지고 나자 소리꾼 여인은 한동안 옷을 입지 않은 채 그대로 누워있더니 상체를 일으켜 얼굴을 두 무릎에 묶고 어깨를 들썩이다가 천천히 옷을 입고 헝클어진 머리를 대충 매만지며 숲을 빠져나갔다. 저 여자가 겁탈을 당하고 목을 매료했다면 내가 한 목숨 살려냈을 거요. 임초시는 그렇게 자기 양심을 달래며 고개 넘어 집으로 갔다. 임초시는 반듯한 양반이다. 비록 급제는 못하고 초시에 그쳤지만 학식이 높아 사또가 관찰사에게 서찰을 올릴 때도 임초시를 찾고 단원날 시주대회도 심사위원장은 의뢰 임초시다. 천만석 부자는 아니지만 재산도 탄탄해 집안의 하인 하녀가 우글거린다. 임초시는 입이 무겁고 행동거지도 반듯해 무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다. 이날 이때껏 살아오면서 남을 해코지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남으로부터 당해본 적도 없다.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지만 그에게는 뭔가 아쉬운 구석이 있다. 길을 가다가 아이들이 코피를 흘리며 주먹다짐을 해도 뜯어말릴 생각을 하지 않고 한참 구경만 하다가 제 갈 길을 가버린다. 화창한 봄날 임초시가 전대를 차고 장터에 가려고 집을 나서자 부인을 따라 늦게 본 아홉살 삼대독자 아들이 대문 밖까지 나와 아버님 잘 다녀오십시오 인사를 했다. 옥색 비단 두루마기 자락을 날리며 임초시는 장터로 향했다. 장날 장터에 가는 것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가슴이 설렌다. 족제비 꼬리 북과 만이천봉 목을 산 뒤 그는 국밥집으로 들어갔다. 장터에서 동네 사람을 여럿 만나지만 함께 먹자 소리하지 않고 제 돈 내고 제 혼자 먹고 술도 제 혼자 마셨다. 임초신은 불쾌하게 취해서 국밥집을 나와 가빠치 집으로 향했다. 아들 가죽 신발을 비싼 돈을 주고 하나 샀다. 아들 녀석이 이번에 서당에서 또래 중에 가장 먼저 복몽 선숨을 뗐다. 박물 가게에 들러 부인에게 줄 밥 가분과 동백 기름도 샀다. 어느덧 해가 미연미엇 지는지라 서둘러 집으로 향했다. 녹쇄바람이 심상참게 불더니 그렇게 화창하던 날씨가 갑자기 목구름이 덮이고 비를 뿌리기 시작했다. 발걸음을 재척했지만 온천지는 치룡이 되었고 바람은 사람을 날려보낼 듯이 몰아치고 장맛비처럼 비가 폭우었다. 비에 흥폭 젖어 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와들거렸다. 마침내 저수지 뚝방길이 나왔다. 집에 거의 다 왔다. 발을 헛디디면 미끄러져 저수지 속으로 빠져 물귀신이 될새라 조심조심 걷는데 세찬 비바람 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발길을 멈췄다. 저수지에 빠진 누군가 발버둥을 치는 것이다. 장터에서 술을 잔뜩 마신 영감탱이가 빠졌겠지.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러 들어가면 둘 다 죽는 법. 그는 서둘러 집으로 갔다. 똑방길을 건너 백걸음도 못 미쳐 인초시 집이다. 물에 빠진 생쥐처럼 대문을 열고 들어가자. 왜 혼자 오세요? 당신 맞으러 도롱이를 가지고 나간 우리 여린은요? 황생원은 요즘 도대체가 살 맛이 안 난다. 입맛도 술맛도 없고 치마를 벗기는 재미도 없다. 배는 동산만하게 올랐고 앉았다 일어나기도 힘이 들고 마실 갔다 오는데도 숨이 차고 다리가 아파 대문 기둥을 잡고 헥헥거리다가 마당으로 들어온다. 마흔도 안 된 황생원은 만석군이다. 강집사 곰발바닥 요리가 맛있다더라. 황생원이 입만 뻥긋하면 날센 강집사는 강원도 포수한테 달려가 곰발바닥을 구해오고 팔뚝 항산 맛있는 것은 빠짐없이 구해왔다. 그런데 요즘 어느 것 하나 맛있는 게 없다. 조선천지 이름난 명주 다 마셔도 쓰기만 하다. 황생원은 첩을 다섯이나 뒀다. 일목아! 황생원은 애꾸는 행랑 아범을 최서방이라 부르지 않고 언제나 눈이 하나라고 일목이라 부른다. 뒷간에서 보던 일도 덜 보고 달려오는 행랑 아범을 행동고지가 굼뜨다고 등짝을 후려쳤다. 왜 줄 체비를 해라! 행랑 아범이 당나귀를 몰고 와서 옆에 엎드리자 황생원이 그의 등을 밟고 당나귀를 탔다. 다섯째 첩 집으로 갔다. 땅거미가 질 때 들어가더니 무슨 수가 틀어졌는지 사경이 되기 전에 와장창 고함 소리와 함께 뒤뚱뒤뚱 나와서 집으로 가자 하며 당나귀등에 올랐다. 등에 오르자마자 앞으로 고꾸라져 잠이 들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나 두세 식경이면 집에 다다를 텐데 아직도 나귀등에 타고 있으니 이게 웬일인가 황생원이 잠이 깨서 일어나려는데 말도 할 수 없고 눈을 떠도 깜깜하다. 몸부림을 쳐봐도 허사였다. 옷을 입은 채 설설 오줌을 쌌다. 공포와 피곤해 정신을 잃었다. 마침내 당나귀가 멎었다. 눈을 가렸던 띠를 풀고 입을 막았던 수건을 풀었지만 황생원은 벌벌 떨기만 할 뿐 말문을 열지 못했다. 낮은 낮인데 우를 창창한 숲이 하늘을 가려 콩콩했다. 다 쓰러져 가는 낡은 통나무 노화집이 보였다. 최체 최서방 여기가 어디며 왜 이러는 거야. 종마루에 걸터 앉아 담배 한 모금을 맛있게 빨던 행랑 아범이 꼴코 웃으며 최서방이 누구야? 나는 일목인데? 하며 비꼈다. 지금부터 내가 상전이고 너는 하인이오. 행랑 아범이 낙엽더미를 치우자 복들이 나왔다. 이건 쌀떡 이건 간장 떡 이건 된장 떡 그날 저녁부터 황생원이 하인이 되어 밥을 짓고 장작을 날라다가 군부를 짚였다. 관솔불 아래서 밥하고 행랑 아범이 뜯어온 산나물만 된장에 찍어먹는데 밥맛이 꿀맛이다. 그날 밤 행랑 아범이 불러주는 대로 황생원은 글을 써내려갔다. 여보 임자 이 글을 보는 대로 만냥을 만들어 뒷산 용바위 아래 소나무 옆에 묻어두시오. 발사라면 내 목숨은 저승에 가오. 이튿날 황생원을 묶어두고 행랑 아범은 어둠을 틈타 하산에 짓 대문 틈에 쪽지를 끼워두고 왔다. 며칠 후 행랑 아범이 사십리 길을 단숨에 내려가 용바위 아래 소나무 밑을 파봤지만 허사였고 대문에 가봤더니 분명히 고자든 쪽지도 없어졌다. 하루는 황생원 상투를 자르고 비단 마고자를 벗겨 포자기에 싸서 담너머 던져놓고 며칠 후 용바위 아래를 파봐도 허팡 행랑 아범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한평생 속만 썩인 영감탱이 저승이나 가라지 황생원 부인이 이렇게 생각한 걸까 그럭저럭 넋달이 흘렀다. 최두목님 오늘 저녁은 뭘로 할까요? 황생원이 물었다. 감자 넣고 수제비 맛있게 끓여봐. 행랑 아범의 대답이다. 행랑 아범은 3년 전 광군이 쳐들어올 때까지 이곳에 있던 산채의 두목이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어느 날 밤 산채 밖에서 횃불이 어룽거리고 함성이 들리더니 광군이 들이닥쳤다. 그때 황생원이 호함쳤다. 내 사부님을 건드리지 말아라! 진두지위한 처남도 어리둥절해하고 광군들은 눈을 크게 떴다. 가장 놀란 사람은 행랑 아범이다. 황생원이 말을 이어갔다. 내 몸을 좀 봐라! 배가 쑥 들어갔고 턱이 살아났다! 나물밥을 먹어도 꿀 마시고 막걸리를 마셔도 간노주야! 감자 농사도 내가 지었어! 모두가 내 사부님 덕택이야! 하산에서 하산에서 집에 가니 부인이 보선빨로 뛰어나와 황생원을 얼싸 안았다. 첩 다섯은 각자 살던 집을 팔아서 모두 도망갔다. 부인은 첩박 편지를 못 봤다. 동네 아이들이 그걸 뽑아 제기를 만들었고 상투와 피단 마구자를 산 보자기는 감나무 가지에 걸린 걸 지나가던 거지가 들고 갔다. 황생원 천암은 어떻게 산채로 광군을 데리고 왔는가. 산석을 헤매던 심마니가 황생원을 보고 알려줬던 것이다. 그날 밤 오랜만에 아주 오랜만에 안방으로 들어가 부인의 옷걸음을 풀었다. 산상과 농용을 먹지 않았는데도 부인을 두 번이나 기절시켰다. 황생원은 과부가 된 누이와 행랑 아범의 혼례를 올려주고 짓과 논밭 서른마지기를 떼어줬다. 황생원은 밭 세마지기를 손수 농사 지었다.